소중히 친구들 안녕 독소논술 독소치료 미미쌤의 동화랜드에 온걸 환영합니다. 오늘 알려줄 동화책은 브렌다 기버슨의 선인장 호텔입니다. 사와로 선인장은 미국 애리조나주 남부의 소노란 사막과 멕시코 북부에서만 볼 수 있는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은 하루에 물 한컵 정도밖에 잃지 않도록 잎의 모양을 가시처럼 바뀌어져 있습니다. 사와로는 몸안에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사막의 건조기 동안 그물로 자랍니다. 그래서 비가 온 뒤에 사와로는 물을 너무 많이 먹어 살이 터지기도 하지만 곧났습니다.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선인장 몸통 속의 곱고 긴 막대들을 집짓기에 좋은 목재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지붕이나 담을 만드는 데 쓰이고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소중히 친구들 사람들이 사와로 선인장을 왜 보호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길 바라요. 그럼 체속으로 떠나볼까요? 뜨겁고 메마른 사막에서의 어느 날이었어요. 키 큰 사와로 선인장에서 빨간 열매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열매가 갈라지고 까만 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서늘한 저녁이 되자 늙은 사막쥐 한 마리가 단물이 많은 열매를 먹었어요. 수염에 붙었던 씨 하나가 팔러보드 나무 밑에 떨어졌어요. 씨가 거기 떨어진 건 정말 다행이었어요. 전박이 사막 다람쥐의 눈에도 팔러보드 가지 높은 곳에서 지저귀던 방울쇠의 눈에도 띄지 않았거든요. 건조한 날이 오래 계속되다가 비가 흠뻑 내렸어요. 그러자 땅을 뚫고 선인장 싹 하나가 비죽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어린 싹은 조금씩 자랐어요. 팔러보드 나무가 뜨거운 여름벽과 추운 겨울밤을 지켜주었어요. 10년이 지나자 선인장은 엄마 손 한법 크기로 자랐어요. 비가 내리고 꽃들이 곱게 피었어요. 선인장은 긴 뿌리로 물을 듬뿍 빨아올려 통통해졌어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선인장은 몸속에 모아둔 물로 자랐어요. 그러면 통통했던 몸이 곧 홀쭉해졌어요. 25년이 지났어요. 선인장은 이제 5살 어린이 키만 해요. 큰 토끼 한 마리가 선인장 그늘에 쉬면서 선인장을 갉아먹었어요. 그러다 저마치 늑대가 어슬렁거리자 옆에 구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50년이 지났어요. 선인장은 엄마 키 2배만큼 자라 늙은 팔러보드 나무 옆에 곱고 늠름하게 섰어요. 그리고 태어난 뒤 처음으로 하얗고 노란 꽃을 꼭대기에 피웠어요. 그것도 딱 하룻밤 피웠다가 뜨거운 낮이 되면 바로 저버렸지요. 새와 벌, 박지들이 꿀을 먹으러 끊임없이 모여들었어요. 꽃이 지고 열매가 달렸어요. 도마뱀 문이 딱따구리가 열매를 먹으러 왔다가 안전하고 먹이가 많은 선인장에서 살기로 했어요. 이 사막에서 새 호텔을 짓기엔 딱 알맞는 곳을 찾은 거예요. 딱따구리는 딱딱한 부리로 선인장 둘레를 둥글게 파 들어가 편안하고 넓은 방을 만들었어요. 선인장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딱따구리가 판 구멍 끝에 새 껍질이 생겨서 물기가 마르지 않았거든요. 딱따구리는 더운 낮에는 그늘지고 추운 밤에는 따스한 훌륭한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그 대신 선인장은 딱따구리가 해로운 벌레들을 잡아먹어 병에 걸리지 않게 되었어요. 60년이 지났어요. 선인장 호텔은 앞바퀴 3배만큼이 되었어요. 옆에서 큰 가지를 뻗어나와 호텔도 더 넓어졌어요. 딱따구리는 이제 새 구멍에서 살아요. 전에 쓰던 구멍에는 난쟁이 올빼미가 들어와 살아요. 그 위 옆 가지에는 흰줄 비둘기가 둥지를 틀었어요. 새들은 가시가 난 선인장 꼭대기에 살면서 사나운 동물로부터 몸을 지켰어요. 사막은 온통 개미, 쥐, 도마뱀, 뱀, 토끼, 여우들이 사는 크고 작은 구멍들로 가득했어요. 150년이 지나자 선인장에도 크고 작은 구멍들이 수없이 생겼어요. 이제 거대한 선인장은 더 이상 자라지 않았어요. 앞바퀴 10배나 되는 키에 가지는 7개나 뻗었어요. 무게는 8,000kg, 자동차 5대를 합한 것만큼 무거웠어요. 모두들 선인장 호텔에서 살고 싶어 했어요. 새들은 알을 낳고 사막쥐는 새끼를 길렀어요. 곤충도 박쥐도 이 호텔에서 살아요. 한 동물 가족이 이사를 가면 또 다른 동물이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해마다 봄이면 꿀과 달콤한 빨간 열매 잔치에 초대되었어요. 200년이 지났어요. 마침내 늙은 선인장 호텔이 거센 바람에 휩쓸려 모래바닥에 쿵 쓰러졌어요. 가시 난 거대한 가지들도 힘없이 부서졌어요. 선인장 호텔 안 높은 곳에서 살던 동물들은 다른 보금자리를 찾아 떠났어요. 그러나 곧 낮은 곳에 사는 동물들이 이사 왔어요. 진해, 정갈, 개미, 흰개미들이 쓰러진 호텔의 새 손님이었어요. 여러 달이 더 지났어요. 이제 선인장 호텔을 지탱해주던 줄기의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알록 도마뱀이 벌레를 찾아 선인장 위로 줄다름을 쳤어요. 땅뱀도 그늘 밑에 뚜어리를 틀었어요. 그리고 주위는 조금씩 자라는 선인장 숲이 생겼어요. 이 가운데 몇은 뜨겁고 춥고 비오고 메마른 날들을 견뎌내고 선인장 호텔이 될 만큼 크게 자라나겠지요? 소중의 친구들, 공생이란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예를 들어 악어와 악어새, 충매화, 군충 등이 있어요. 선생님이 알려주었던 선인장 호텔에서는 이렇게 공생하며 살고 있는 게 무엇들이 있었나요? 선인장 호텔의 주인공인 사와로는 건조함, 추위, 홍수, 화재, 씨앗을 먹어치우는 쥐 등 온갖 어려움을 견뎌내고 살아남았어요. 사막에 이 사와로 선인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오늘도 재미있게 들었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책을 할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동화책으로 또 만나요. 안녕!